아놀드 슈아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는 회계년도 주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그런데 연장자와 이민자를 위한 우려와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42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족학교와 아테법률센터 등 이민자권익옹호단체와 조세형평국의 주디추 위원은 오늘 아놀드 슈아제네거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삭감이라는 주장과 함께 삭감된 예산안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교육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늘은 미 육군이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대상으로 미 육군의 이모저너를 소개했습니다. 육군은 150개의 직업 프로그램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우수한 남녀 젊은이들을 미 육군으로 불러모으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육군에 입대함으로써 도전적인 훈련과 가치관 확립,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또 건강보험, 퇴직금, 타가, 무료식품, 주택, 그리고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학비 보조 프로그램도 혜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100%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보너스까지 2만 불씩 나오니까 장학금은 리밋이 없고요. 육군은 대학 학비 보조를 포함해 약 1억 4천만 달러의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지난해 17만 명의 신병을 모집했고 올해도 모병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AN 뉴스 이사미연입니다. KTAN 뉴스 이사미연입니다. KTAN 뉴스 이사미연입니다. KTAN 뉴스 이사미연입니다. KTAN 뉴스 이사미연입니다.